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가 누구냐고 부르신다면 바로 복지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용구입니다. 요즘 MC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TV에서 저 조용구 노래도 많이 틀어주시고 또 저를 많이 출연시켜줘서 오늘 조용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. 추석 때 모든 가족들, 친척들이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어가시기 바라고요. 그냥 집에 계시지 말고요. 복지TV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해드리니까 복지TV와 함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 복지TV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. 복지TV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.